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콩대생입니다 오늘은 조금 ASMR 영상이므로 말을 소근소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제가 어떤 난리를 칠 것이냐 여러분들은 혹시 ASMR 슬라임이란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? 만지면 뽀독뽀독뽀독한 소리가 나는 그런 액체괴물이 있습니다 슬라임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액체괴물입니다 액체괴물 제가 그걸 어디서 봤냐 하면은 제가 부모님 다음으로, 할머니 다음으로, 하나 다음으로 좋아하는 아유! 아유님께서 지은님께서 액체괴물 영상을 맨날 인스타그램에 올리시더라고요 어우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 물론 액체괴물이요 평소보다 좀 덜 산만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기 전에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끌벅적한 영상이 아닌 액체괴물 만지는 편안한 ASMR 영상입니다 지금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! 이거 한번 더 특별히 Khmer의 다른 Zaun Too же 이건 다같아 절감 참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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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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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 뼈 레노너미 뼈 뼈 뼈 다음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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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액체기물로 놀아봤는데 잘 보셨는가요? 이게 생각보다 초보자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. 이게 저 스프레이를 너무 많이 뿌리니까 막 가루가 되고 너무 적게 뿌리니까 막 손에 다 붓고 조금 더 연습을 해가지고 다음번에는 진짜 제대로 된 액체기물 ASMR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공대생이었습니다. 빠이!